안녕하십니까? 아재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라이트 발더 프로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협찬을 해주셨으니까 그 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이트 제품 발더 프로라는 제품은 택티컬 라이트, 전술 라이트죠. 우리가 웹폰, 무기에 장착하는 라이트로서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백색 LED가 있는 플래시 기능과 녹색 레이저가 발사되는 레이저 포인트 기능을 포함한 제품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라이트 사에서 협찬을 좀 많이 받으면서 이런 제품들 많이 리뷰를 그동안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참 이번에 보내주신 이 발더 프로는 리미티드 버전으로서 블랙과 탄색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약간 하늘빛이 나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이쁩니다. 색깔이 이쁘고 수려합니다. 수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스 포장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으로 매번 들어있던 이런 부분들이라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육각 렌치, 오라이트, 설명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 보통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것들은 글록이나 이런 총기, 핸드건, 호환 가능한 리스트에 있는 이런 총기들을 장착하는 마운트인데 마운트 조각이 홈인데 이걸로 교체를 하면 피카튼이 레일에 장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리미티드 버전 같은 경우는 미드나이트 블루라고 하죠. 오라이트 사에서 얘기하는 이 색상은 미드나이트 블루라고 합니다. 미드나이트 블루라고 하고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가지고 약 129g의 무게를 가진다고 해요. 배터리는 CR123A 배터리가 총 2개가 들어가는 구조로서 최대 출력, 이 제품의 최대 출력은 1350루멘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밝은 후레쉬인 것 같아요. 보통은 한 5,600루멘만 돼도 우리가 핸드건용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빛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350루멘이고 조사거리 또한 한 260m 정도 나간다고 해요. 실제로 야외에서 이렇게 제가 비춰서 이렇게 권총에 달고 비춰보면은 생각보다 밝은 느낌의 이 루맨의 광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방수 등급 IPS 4등급의 방수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지는 안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이라든지 얕은 물에 한번 빠졌다가 나오는 정도의 방수 기능은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얘의 기능적인 모드는 레이저만 발사되는 레이저 모드, 지금 보이는 이 레이저 모드, 그리고 레이저와 플래시가 같이 발사되는 두 가지 모드가 혼합된 모드, 플래시만 쓸 수 있는 이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딸깍, 딸깍 누른다든지 딸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켜지고요. 한번 누르면 꺼지는 방식, 그리고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손을 놓으면 꺼지는 방식, 그리고 스트로프 모드가 동작을 하는데 스트로프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손잡이를 동시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트로프 모드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쪽이나 왼쪽, 아무 쪽 하나를 누르게 되면 꺼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스트로프 모드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스트로프 모드는 양쪽을 눌러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체결하는 방식은 이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퀵 마운트 방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고 탈착이 되는 방식을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핸드건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끝쪽에 글록 같은 경우 이렇게 걸어둔 상태에서 퀵 릴리즈 마운트를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견고하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 그리고 탈부착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이렇게 빼서 바로 탈부착이 가능한 점 이런 점들은 이 오라이트만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핸드건에 장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스트로프 모드를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손을 양쪽을 다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 손가락과 이쪽 손가락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스트로프 모드를 동작을 시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따로 스트로프 모드 동작을 시키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향후 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저, 레이저 모드 이런 식으로 레이저 모드. 이 레이저 모드는 아시는 것처럼 국내법에 맞게끔 영점 조절이 돼도 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장착을 해서 영점을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라이트 라이트에 조금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열 문제, 폭발이 된다라는 이런 문제들. 실제로 이거는 안전에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오라이트 사이에다가 한번 문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발열 문제라든지 발열 문제는 뭐 솔직히 발열 문제는 뭐 슈어파이어도 마찬가지로 발열이 되고 모든 웬만한 이런 LED를 이용한 라이트들은 발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열을 어떻게 빨리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아니면 과부하가 흘렀을 때 전기를 차단시키는지 이런 기능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라이트가 이게 중국제 제품이다 보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도중에 지금 약 한 10분 정도 지금 계속 플래시를 켜두고 있습니다. 켜두고 있는데 지금 지금 손으로 지금 만지기에는 뜨겁습니다. 지금 이 라이트 역시 10분 정도 나뒀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제가 한 10분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뜨겁습니다. 이거를 만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한 10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상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이게 온도가 지금은 제가 손을 대고 있죠. 이게 광량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전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발열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회로, 이 안에 있는 회로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 전기를 떨어뜨리는 광량을 떨어뜨리면서 발열을 좀 해제, 떨어뜨린다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쏘고 있지만 한 10분이 훨씬 지나다 보니까 이 광량도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고요. 지금 처음 켰을 때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또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정도 돼요. 근데 켜고 한 5분 정도는 상당히 이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점은 쓰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한 지금은 또 40도까지 떨어졌어요. 10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날 잡아서 밧데리가 다를 때까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패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제가 10분 이상 켰을 때 지금은 온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손으로 잡았을 때 생각보다 따뜻하다, 뜨겁다, 살짝 따뜻하다라는 느낌, 지금 살짝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지금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보관을 할 때 배터리를 빼고 보관을 하시든지 이전 제 영상에 나와 있는 철제통에 넣어놓고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켜놨는데 광량이 확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오라이트 사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오펀데이라고 하는데 오라이트 같은 경우는 흔히 제값 주고 사면 바보. 하지마 이 개새끼야. 지금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오펀데이라고 해서 할인 행사를 하는데 솔직히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할인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인 행사가 안 할 때 비싼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게 조금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행사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지금 행사를 하지 않을 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란에 달아놓겠지만 저희 아제티비라는 쿠폰 코드가 있습니다. 쿠폰 코드를 입력을 하면 대략 한 20%에서 25% 그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쿠폰 코드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6만원, 5, 6만원 선에서 알리익스프레스 구매하는 레플리카 제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성능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애용을 하는 플래시 라이트이기는 합니다. 이전에 제가 받았던 모든 제품들은 행사한다고 해서 저희 서바이벌 팀에 예전에 많이 나눠 드렸고 했는데 요 근래 오딘 발더라든지 오딘 제품들을 한번 제가 요즘 써보고 있으니까 이런 바렐 문제라든지 작동성 문제, 내구성 문제는 한 번 더 피드백을 드리고 제가 꼭 오라이트 코리아에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런 바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전술 핸드건용으로 택티컬 라이트 제품인 오라이트 발더 프로라는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지금 제가 쭉 원테이크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켜놓은 지 상당히 한 15분, 20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계속 켜놓고 있는데 지금 이 본체를 한번 온도를 재 볼게요. 본체의 온도는 42도입니다. 본체의 온도 46도 또 재봤을 때 46도 한 20분 이상 가까이 이렇게 켜고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뭐 따뜻하다, 살짝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뜨겁다라는 느낌보단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손이 뭐 저기 구둠살이 박혀있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영상을 찍으면서 라이트를 계속 켜고 촬영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하시면 됩니다.